첫번째, 오트밀 단호박죽 만들기 요즘 다이어트 식단으로 오트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트밀 단호박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구구! 처음에 단호박을 준비하시고요 단호박 껍질을 벗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단호박은 210g 정도입니다 단호박 껍질을 제거했으면 단호박 씨도 깨끗이 빼주세요 자, 이제 단호박 손질이 끝났는데요 단호박을 영상처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단호박을 전자렌지 용기에 넣고 물을 조금 부어주세요 자, 이제 전자렌지에 단호박을 5분 정도 돌려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5분이 지나고 전자렌지에서 단호박을 꺼냈는데요 잘 익었을까요? 오, 단호박이 아주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럼 수저를 이용해서 영상처럼 단호박을 으깨주세요 음, 단호박을 아주 골고루 잘 으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자렌지 용기에 오트밀 40g 정도를 넣어주세요 오트밀을 다 넣었으면 물을 오트밀이 깍 채워질 만큼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부은 오트밀 위에 잘 으깨진 단호박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호박을 다 올렸으면 뚜껑을 닫고 전자렌지에 3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3분이 지나고 오트밀 단호박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뚜껑을 열어볼게요 우와, 오트밀 단호박죽 완성! 파슬리도 이쁘게 조금 뿌려볼게요 오, 다이어트용 한계 식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달달한 단호박과 고소한 오트밀의 조합 괜찮은데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고 비벼드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오트밀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생소한 맛이겠지만 오트밀을 자주 드시는 분들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괜찮은 맛입니다 두번째, 오트밀 참치죽 만들게요 요즘 다이어트 식단으로 오트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트밀 참치죽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고! 처음에 오트밀 50g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오트밀을 전자렌지 용기에 부어주세요 그 다음 물 200ml 정도를 부어주세요 물을 다 부었으면 참치캔을 준비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참치캔은 100g인데 그 중 50g만 사용할 거예요 참치 50g 정도를 넣어주세요 저는 참치기름도 같이 넣었지만 참치기름을 쫙 빼고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치기름을 좋아해요 그 다음 소금도 한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소금까지 다 넣었으면 참치와 오트밀이 골고루 섞이게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끝난 거나 다 넣었어요 뚜껑을 닫고 전자렌지에 3분, 3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3분이 지나고 오트밀 참치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와, 비주얼은 별로네요 지금 완성된 이 상태로 드셔도 되는데 저는 좀 전에 사용하고 남은 참치를 고명으로 돌려볼게요 깨소금과 파슬리도 살짝 뿌려볼게요 우와, 참치하고 깨소금하고 파슬리를 조금 뿌렸더니 비주얼이 그럴듯해졌네요 오트밀 참치죽 정말 맛있고요 저는 오트밀 참치죽을 자주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